그런데 방송을 하게 되면 새로운 인물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각 분야에. 오늘 만난 인물은 이 양반입니다. 데이비드 샤피로. 좀 천재적인 인물 같아요. AI가 하는 소설도 쓰고 그다음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여러분들 이렇게 트위터에 팔로우들이 있는 양반입니다. 데이비드 샤피로. 이 여러분들 참 좋은 시대인 게 이 양반들의 통찰력을 우리가 얻는 겁니다. 통찰력을. 공짜로.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시대입니까?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톱 수준의 여러분들 이런 전문가들의 통찰력을 좀 의지가 있고 부지런하면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기회를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엄청난 시대에 나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지금 서학개미들이 이런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자가 그렇게 여러분들 자기 길을 개척할 수 있는 겁니다. 조선시대는 간도밖에 갈 수 없었지 않습니까? 현해당 건너서 여러분들 일본에 밀항하는 것 외에 갈 수가 없는데 지금은 돈도 투자할 수 있고 사람도 투자할 수 있고 전부가 다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데이비드 샤피로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양반이 미국의 아주 유명한 컴플리트 테크 헤드라는 그런 팝캐스트에 나가가지고 이야기한 내용을 트위트에 올렸네요. 이 양반이 이렇게 이런 팝캐스트에 나가가지고 팝캐스트에 여러분들을 운영하시는 분은 탐 에드워드라는 사람입니다. 탐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이런 팝캐스트에 들어가 여러분들 대화한 것을 그대로 여러분들 요약 정리한 것을 여기 이제 번역을 한번 해보니까 저는 빠르게 진화하는 AI 환경과 그것이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컴플리트 테크 헤드의 팝캐스트에 탐 에드워드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몇 가지 주요 인사이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고의 연체 이게 여러분 앞에 이야기하는 단계별 사고 got인가 하는 것입니다. chain of thought got 단계별 사고 같은 새로운 기술은 AI 시스템에서 더욱 발전된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모델은 단계적으로 문제를 생각할 수 있으며 사람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많은 작업의 성능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AI 추론 기능의 지속적인 빠른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시제품이 오픈 AI 사회의 오완 미니 오완 프레비움입니다. 노동 후 경작 노동력이 많이 여러분들 필요 없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포스트 레이브 에카나믹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AI와 로봇 공학이 개선됨에 따라 우리는 기계가 대부분의 현재 인간 업무를 더 잘하고 더 빠르고 더 저렴하게 수행할 수 있는 노동 후 경제 포스트 레이브 에카나믹스로 진행되어 갈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대대적인 경제 구조 조정이 필요하며 이런 잠재적으로 인간 고유의 추구와 관계 초점을 맞춘 의미 있는 경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일자리를 잃는 사람도 많이 나오겠죠. 세 번째 에너지 및 계산 AI의 계산 수요 증가로 인해 에너지 생산이 주요 경제 제약 요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원자력 태양광 및 기타 에너지 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는 잠재적으로 기후변화를 긍정적인 부작용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엔게 디헤나님 고맙습니다. 공 박사님 AI 최신 정보 잘 배웁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니 굉장히 고맙네요. 수준이 다 함께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제하고. 제가 이렇게 지적인 호기심이 좀 강한 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 가지고 제가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완전히 공유 완전 공유가 가능한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세 번째 서방 국가들의 AI 개발의 선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필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연구와 오픈소스 연구이기 때문에 협력이 순수 경쟁보다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 있는 AI 개발이 전 세계지인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안전과 규정. AI 혁명은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엔비디아는 밝은 겁니다 앞으로. AI 거품은 아닌 겁니다. SK하이닉스 유망한 겁니다. 삼성전자도 유망한 거죠. 이런 지식을 가지고 가스를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데이비드 샤피로가 여러분들 또 이야기한 내용을 통찰력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스토베리에게 이 스토베리가 여러분 뭔가 하니까 GPT-O1입니다. GPT-O1을 명칭 정하기 전에 프로젝트 명칭이 스토베리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저는 GPT-O1에게 인지노동 지식노동이 국내 총생산 gdp의 몇 퍼센트를 차지한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해결지능의 영향을 이해하려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미국 gdp의 40에서 50%는 지식노동 생각을 통하는 것에 대해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미국의 총 국내 총생산의 40에서 50%는 인지능력 지식능력 지식노동 인지노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용 인공지능 추론전용 ai가 발전하게 되면 엄청난 국내 총생산을 여러분들 업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보다 뛰어난 로봇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gdp의 성장의 50% 60%가 아직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자동적으로 거기다 육체를 입힌 것이 여러분 로봇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 가지고 제가 ai한테 직접 물어보니까 거의 비슷하네요. 대략적으로 국내 총생산의 50% 이상의 바로 인지노동 지식노동이 차지할 겁니다. 미국의 gdp 가운데 80%가 서비스업에서 발생하고 이 서비스업 중에서 인지노동 지식노동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대략 조심스럽게 50% 이상이 될 것이다. 그 50%에 크게 기여하는 자국이 바로 범용인공지능이고 겉차급이 9월 10일 날 oi 프레뷰 oi 미니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신기술이 등장하거나 이렇게 하면 편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활용하고 투자 기회를 잡으면 되는 거죠.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뒤집어지는지. 데비드 샤피로가 한 분의 이야기를 인용한 겁니다. 여기 여러분 ml이라는 것은 머신러닝입니다. 머신러닝과 ai가 합쳐졌을 때 한 달에 쏟아져 나오는 논문수입니다. per month 한 달에 나오는 논문수가 2094년하고 2021년 이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범용인공지능 2024년 9월이라는 그런 발표문에서 데이비드 샤피로가 예상한 데 사용한 일종의 증거물입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머신러닝과 ai가 여러분들 결합이 돼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뒤집어 놓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엑스포넨셜 지수적으로 생산하는 겁니다. 이게 미처가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누가 가능하게 하는 겁니까 이런 움직임을 이런 움직임이 여러분 엔진이 뭡니까 이런 움직임을 엔비디아가 맡고 있는 겁니다. ai 반도체가 엔비디아가 만든 gpu 정확한 명칭은 제너럴 퍼포즈 gpu니까 gpgpu가 맡고 있고 그 gpu가 여러분 돌아가도록 뭡니까 메모리를 제공합체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인 겁니다. 그걸 상품을 만드는 여러분 회사가 뭐죠 대만 반도체하고 삼성 파운드리 가 맡고 있는 겁니다. 엑스포넨셜 지수적 성장하는 겁니다. 지수적 성장 이런 성장을 산술적 성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수적 성장하는 겁니다. 폭발하는 폭발 오늘 데이비드 샤피로 하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정말 오늘 운수 좋은 날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역동적인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이 여러분들 결합이 돼 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뒤집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생산성 향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걸 이미 감지하는 거죠. 왜 이 자료를 계속 매일 추적하면서 이 세상이 진짜 대단한 세상이구나. 반도체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앞으로 여러분들 몸에 힘을 받겠구나. 거기에 여러분 한 축을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담당하는구나.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이 내용은 마본 제니라는 사람이 쓴 건데 완전히 또 다른 사람이 쓴 여러분들 이 최신정보 보시기 바랍니다. 테크놀리지 싱귤랄리티 터기점이라는 표현을 써죠. 우리 표현으로는 그냥 폭발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 것 같습니다. we are entering the singularity 우리는 폭발점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 노란색이 노란색이 휴먼 인텔렉트 사람의 두뇌를 가지고 발전한 속도입니다. 이 노란 속도가 그런데 인간이 여러분들 ai하고 머신러닝 같은 걸 개발해 가지고 자기 두뇌 외부에 extended brain 확장된 두뇌를 갖게 되면 이 붉은색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트랜스 휴먼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기 두뇌 곱하기 확장된 외부 두뇌를 쓰는 겁니다. 이 폭발하는 겁니다. 이 폭발이 여러분들 초점이 이게 특이점입니다. 특이점 이걸 통과했다는 이 통과하는 어느 시점이 지금이라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 intellectual level power 지적인 능력이라는 뜻인 거죠. 아주 좋은 비유네요. 제가 여러분 이야기했지만 뇌 속에 있는 브레인 전통적인 의미의 물리적 브레인 여러분이 다 갖고 있는 브레인입니다. 전두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사과하는 브레인에다가 인간이 뭘 하나 발견했는가 하니까 머신러닝하고 인공지능을 여러분 결합해 가지고 외부의 공장처럼 extended brain을 하나 만든 겁니다. 그 extended brain 이름 결합이 되게 되면 인간의 지적 능력이 폭발해 버린 겁니다. 이렇게 singularity 터기점을 통과되는 겁니다. 이 터기점을 통과한 시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지금. 그 초입 단계입니다. 이 터기점을 통과한 초입 단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논문 수가 폭발하는 겁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ai 거품 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이야기가 맞을지 제가 맞을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저는 이런 정보를 보면서 야 이거는 세계사적 사건이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걸 오늘 정리해 가지는 후반부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다 코스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오픈 ai사가 질 줄 하지만 그 다 코스가 또 능구하니까 일론 머스크입니다. 테슬라의 지배주주인 일론 머스크의 xai x 여러분들 인공지능 xai사가 테네시지 여러분들 맨피스에 십수만 개의 여러분들 gpu를 만들고 두 달 안에 20만 개까지 늘려 가지고 지금 최신 모델인 글록3를 훈련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한 분이 이야기하는데 글록3.0이 12월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3.0은 가장 파워풀한 ai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금 기존의 글록2 모델의 10배 20배 10배란 건 뭐죠 10만 개 gpu를 돌리고 있는 겁니다. 곧 20만 개 10배 20배로 여러분들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샘 울트만도 뭐라고 합니까 일론 머스크의 스케일이나 스피드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진짜 대단한 천재입니다. 대단한 양반인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이런 돈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냥 시간을 사는 겁니다. 누구도 가능하지 않았던 gpu 10만 개를 연결하고 그게 거치지 않고 gpu 20만 개를 두 단 안에 더 늘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오픈 ai에서 하고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사 구글의 대결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뭐죠 스케일이나 스피드에서 타의 추종을 불화할 수 있는 그런 진짜 괴짜 같은 천재 기업가인 일론 머스크가 뛰어든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뛰어들었다는 이야기는 이게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높다는 거죠. 글록 3 10배 20배 컴퓨팅으로 글록 2보다 10배 20배 컴퓨팅으로 지금 테네시주 맨피스에서 글록 3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말했지만 글록 2는 놀라운 성공을 거두며 훌륭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글록 시리즈는 지금까지 유일하게 성인 유머가 더 풍부하고 동시에 겁늘이 덜한 작품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챗 오픈에이사의 챗 gpt 엔스로픽타의 글로우드 메타사의 라마는 훌륭한 모델이지만 로봇화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지적으로 살균되어 그다지 재미있게 놀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글록은 환영할 만한 변화이며 모델이 더욱더 더 역동적이고 안전하다는 것을 경쟁자이들에게 곧 보여줄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전 세계가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미친 척하고 뭡니까? 그냥 수조원식을 보면 데이터센터에 쏟아붓는 겁니다. 여러분 이 흥미진지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세계사에서 여러분들 아주 역동적인 그런 성장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먼저 좀 여기서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독일에 살고 있는 츄비란 남이 굉장히 내공 있는 인물 같아요. 독일이 지금 좀 어렵지 않습니까? 디지털화 되면서 유럽 독일 일본이 좀 타결을 받는 것 한국 사람들은 디지털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성악개미들이 미국 시장에 돈을 집어넣는 걸 보게 되면 저는 뭘 보는 거 아니 거기서 뭘 보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피 속에 기마민족 피가 섞여 있는 겁니다. 한반도에 갇혔지만 한국 사람 피내에 가장 오지에 가서 비즈니스를 하늘 수 있는 사람들이고 성장이 가장 역동적인 시대에 가장 빠르게 여러분들 움직였다는 사람인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냥 풀어놓으면 그렇게 여러분들 미친 뜻이 달려가는 겁니다. 일본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독일 사람하고 다르고 단점도 있지만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는 그런 민족인 겁니다. 기마민족인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한반도 이름 갖췄지만 원형 자체가 그것이 한국의 근현대사를 통해 가장 잘 발현된 것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죠. 해외 시장을 개척했던 것이 바로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원형을 잘 뭡니까? 분출되도록 만들었던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AI 시대에 훨씬 더 한국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독일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독일이 디지털 시대에 왜 어려울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대부분 아시다시피 저는 독일에 살고 있습니다. 디지털에 가난한 우리는 제3세계 국가입니다. 독일 전역은 심각하고 나쁜 정책으로 인해서 광섬유 케이블 대신에 구리 케이블로 교체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독일의 모든 곳에서 연결이 잘 되지 않고 50메가바이트는 이미 천담 및 디지털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차를 타고 이동하면 사방에 기지구이 없고 대도시 외곽에 건설 중인 기지구이 없기 때문에 인터넷이 4분의 3으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독일이 이 교착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건 다시 한 번 미국인이란 것을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저는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는 한 달에 70유로짜리 비참한 인터넷을 이용할 수도 있고 어디에 있든 훌륭한 인터넷을 이용할 수도 있는 50달러짜리 인터넷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지금 상업화 될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타링크 같은 것이 여러분들 도움 문제를 해결해 주겠죠. 그 민족 이름들을 융승하는 데는 그 시대의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디지털 시대는 한국 사람들이 능력을 마음대로 발휘할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시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를 비롯해서 모든 분야에 물꼬를 대폭 푸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분출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저는 그 가능성을 그냥 국장 안 되겠다. 한국처럼 정시 안 되겠다 하니까 여러분들 그냥 전부가 뭐죠 미국에 etf 투자하는 걸 보고 한국 사람들은 진짜 뭐 어떻게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이구나. 이게 독일이 힘든 겁니다. 독일이. 자 여러분 보시죠. 그 다음에 그냥 서척을 지나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트위터나 이런 데서 여러분들 우수한 것은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이 독일에 살면서 여러분들 이 디지털화에 목마름을 갖고 있는 이 추비라는 사람도 굉장히 이 업계에서 많이 이렇게 팔로우가 많은 분인데 이 18시간 전에 쓴 내용입니다. 그냥 서척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뭐냐. 이게 여러분들 보시죠. 이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에이아이는 빅테크 문제지만 지금은 앞으로 국가적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 오픈에이아이사 메타 구글 테슬라 이런 기업들이 이런 미친 뜻이라면 칩을 사가지고 GPU를 사가지고 돈을 때려보셨던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 이 이런 독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한테 우리는 에이아이가 국가적 관심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국가주권적 차원에서 데이터센터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지금은 이런 GPU를 사는데 혈안이 누가 되어 있는가 하니까 빅테크들이 돈을 싸들고 가가 이런 젠슨왕을 잡고 우리한테 GPU 좀 팔라고 이렇게 액을 하는데 이게 끝나지 않은 게임이라는 겁니다. 왜 끝나지 않은 게임이냐 에이아이가 국가적 이슈라는 겁니다. 대단한 인사이트인 겁니다. 여러분은 종종 신문에서 에이아이가 하이퍼 뭐 좀 과장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으시고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가 넘어 올라가지고 이제 거품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는데 여러분께서 명심하셔야 될 점은 그게 아니고 에이아이는 곧 국가적 관심사가 될 겁니다.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에이아이는 국가적 관심사가 돼가지고 인도 정부가 이런 수십 존을 투입해가지고 자국의 데이터 주권을 여러분들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에이아이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임대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엔비디아 칩을 수요하는 새로운 수요처가 국가가 될 거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하고 SK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의 여러분들 수요처가 미지의 세계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눈을 뜨고 미국 당국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들은 에이아이가 국가적 관심사라는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직 미국의 이름들 정보원 요원을 이사에 임명하고 동시에 미국은 당국이 항상 최후의 결정권을 갖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중국에는 국가적 관심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모델의 개발은 경쟁의 기회에 맡겨지지 않고 중국 정부가 수십억 달러를 보조금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우리는 다양한 정부와 보안기관이 에이아이 개발을 규제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델을 둘러싼 과대 강구로 인해 에이아이가 정치적 도구라는 사실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에 대한 gpu 검수 조치는 이에 대한 한 가지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저는 뭐라고 해석했느냐 삼성전자의 여러분들 hbm 고대 역풍 메몰이나 sk하이닉스의 고대 역풍 메몰이나 엔비디아의 여러분들 gpu가 여러분들 수요처가 어디까지 확장되는 거 아니까 세계 각국 정부로 확장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계 각국의 정부가 예산을 가지고 뭡니까 직접 데이터센터를 만들거나 데이터센터에 보조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을 것 아니에요. 왜 ai가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읽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미국인이 쓴 게 아니고 독일의 이름이 있는 분이 이렇게 늘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내가 읽으면서 보고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시간만 있으면 인도 정부가 부르면 즉시 인도 정부의 이름 쫓아가고 아랍에믈리티 공화국이 부르면 즉시 아랍에믈리티 이름 쫓아가고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여러분들 젠슨 왕 좀 오라고 하면 즉시 이름 가방 들고 찾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거다 이야기죠. 빅테크가 여러분들 10조 5조 쓰는 거 하고 국가가 10조 때려 박는 거 하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규모가 국가가 훨씬 더 큰 거죠. 지금은 네이버가 여러분들 혼자서 고군분투하지만 하이퍼클로버 여러분들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시간이 가면 국가 내에서 야 반도체만 중요한 게 아니고 데이터센터를 우리가 제대로 갖춰 가지고 카카오토도 여러분들 돈이 없어 여러분들 작업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임대를 하든지 뭔가 우리도 술을 내야겠다. 그걸 전부 다 ms나 여러분들 아마존 웹서비스에 다 렌탈할 수 없고 우리가 지어야겠다. 그런 이야기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한 국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50개 60개 국가가 된다고 생각해 보셔 노다지가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거지 않습니까 미래는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이런 실방송을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런들 정보를 우리가 공유하면서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빅테크 문제가 아니다 이야기죠. 이거는 네이버와 카카오톡이 대규모 언어모델을 만들고 이런 차원의 문제 걷지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주권 수호 차원의 디지털 주권을 수호하기 해 가지고 본인들이 나서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좀 인기가 없지만 국내 정치나 이런 것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고 관심을 가지는 분이 적지만 그래도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정리해서 건설적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이 목말라 하시는 분들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딱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 다음에 뭐로 연결됩니까 반도체의 미래하고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오늘 이렇게 대가들을 만났으니까 더 추적을 해 가지고 이 업계 대가들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면 A, C, B, C, C, D, C 이야기를 더 종합하게 되면 훨씬 더 여러분들 더 예리한 그런 통찰력을 갖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음처럼 여러분들 언론상에 떠오르는 그런 데 너무나 휘둘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반도체의 개별 종목은 아무래도 등락이 좀 심하니까 그러면 반도체 펀드 같은 부분에 관심을 가지면 훨씬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상보다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잘 마무리하고 또 월요일날 아침에 좀 건설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내용을 잘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간단하게 제가 간구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방송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미국 선교사들이 남긴 것이고 이제 앞을 향해 계속 나아가면서도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이렇게 반추하거나 성찰하게 되면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죠. 미국 선교사들이 헌신기 그 다음에 이제 와일드 웨스트 지금도 여기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카우보이나 카우글들이 많죠. 애리조나 답사기 한참 제가 글을 많이 쓸 때 글을 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여행기처럼 재밌게 읽으실 수가 있고 여전히 이제 한국은 앞을 향해 나아가는데 이렇게 좀 좌파적 사고 방식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여러분께서 한국 사회 좌우 대립이라든지 또 건강한 세계관 같은 데 관심이 많으시게 되면 좌파적 사고 왜 열강하는가를 한번 보시면 크게 여러분들 생각 정립에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023년도 지난 4년간 대한민국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을 총집 대승한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어떻게 무너져 있는가를 다룬 도둑놈들 시리즈 1권부터 5권 그리고 이제 제가 쓰지 않았습니다마는 김동주 교수가 쓰신 아주 실생의 역작인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인 아주 아주 잘 쓴 그런 세계사 책 여러분께 가을 독서에 한번 권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무리하고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